보안 제가 말한대로 심혈관 질환 심장질환 여러가지 특정 심장질환 다 똑같은 얘기에요. 심장질환 진단비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분류표가 틀리고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됐고 더 좋아졌는지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심혈관 진단비인데요. 기존에 있던 분류코드는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여기 보시면 234번이 뭐냐면 그 전에 급성심근경색이에요. 분류코드가 여기서 좀 더 진화가 된게 여기 보시면 파란색 안에 있는거 있죠. 허혈성 심장질환 요 분류코드 6개 I20서부터 I2호까지 이게 기존에 가입했던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1번 협심증이에요. 심장이 정말 답답하고 갑갑하고 쫄깃쫄깃하고 이런 분들 거의 다 대부분 협심증 진단을 받아요. 협심증 진단은 I20이죠. 그래서 협심증 진단을 많이 받는데 그 다음이 많이 받는게 급성심근경색이겠죠. 근데 제가 17년동안 보험 영업을 하면서 제가 말했잖아요. 몇천건? 아니요. 몇만건을 가입을 시켜들었는데 급성심근경색 진단반사 한 명도 못 봤어. 정말이에요. 한 명도 못 봤기 때문에 가장 많이 걸리는게 협심증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된게 여기 밑에 보시면 심장 부정맥이죠. 또한 심부전증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걸리긴 하는데요. 예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만 있을 때는 아무래도 여기 밑에 보시면 7, 8, 9, 10, 7, 1번 이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추가가 됐죠. 따로 추가가 돼서 여기 보시면 나와있다시피 일단은 7번 인공소생에 성공한 신장정지 그리고 발전성 빈맥 신방세동 및 조동 이 부분들은 솔직히 많이 안걸려요. 많이 안걸리는데 솔직히 가장 많이 걸리는게 몇번이라고요? 10번이나 11번이에요. 기타 부정맥 I-49 11번 I-50 이게 가장 많이 걸린다는거죠. 이 블루코드가 심혈관 진단비 혹은 심장질환 진단비 혹은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라고 해요. 이 3개가 가장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하셔라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정 심혈관 진단 아까 똑같아요. 급성심근경색 I-22 부터 I-22 이상 이런 부분들이 급성심근경색 솔직히 종심보험에 예전에 급성심근경색 많이 탑재가 됐잖아요. 근데 거의 다 안걸려 거의 다 보험금 안줘요. 안주는게 아니고 못주죠. 왜냐 걸려야 주는데 급성심근경색 걸린 사람 거의 없어요. 건강보험공단 평가서에 의하면 권리 확률 10% 미만이래요. 그래서 급성심근경색은 있으나 마나한 보험이다. 그 다음에 진화가 된게 뭐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대로 I-20 I-24 I-25 이거 6개 통틀어서 뭐라고 하죠?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나마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해. 그 다음에 많이 걸린게 뭐라고요? 부정맥 심부전증 요게 가장 중요해요. 요게 그래서 이거는 별표 진짜 10개짜리다. 그래서 부정맥 그 다음에 뭐 심부전증 요게 가장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게 뭐라고요? 특정 심혈관 진단비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 심장질환 진단비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그 내용과 다 똑같아요. 뭐 심혈관 질환 진단비에 여기 뭐 조그맣게 글씨가 써있는데 너무 조그마하죠? 협심증 이런 부분들은 다 예전에 허혈성 심장질환에 있는거구요. 지금은 모두가 다 합쳐져가지고 일단은 뭐라구요? 일단은 심장질환 진단비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 혹은 뭐 그냥 심혈관 진단비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있으셔야 뭐 좀 부정맥이나 심부전증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또 나중에 보험금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